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전국에 수많은 산란계가 처분됐지만 절반 이상은 아직도 재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결국 줄어든 달걀 생산에 달걀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3월 조류인플루엔자가 휩쓸고 간 양계 농장. AI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처분된 산란계 55만 마리 가운데 재입식한 달 근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. 현재 전체 60% 개구는 입식은 됐지만 계란을 생산하는 개구는 예전 수준의 한 20% 수준만 생산을 하고 있고.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로 전국 180여 곳 농가에서 1700만 마리 가까운 산란계가 처분됐습니다. 하지만 재입식된 달 근 처분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20여만 마리, 48%에 불과합니다. 낮은 입식률은 달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특란 39 한판 값은 할인 행사에도 8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50% 이상 올랐습니다. 계란이 조금 비싸긴 해요. 그래서 사 먹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서 많이 사진 않고 조금씩. 이 같은 달걀값 강세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. AI 보상금 지급 지연과 병아리 가격 상승으로 입식 부담이 늘어난 데다, 당장 입식을 해도 달걀 생산까지 3, 4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. 승인될 때까지 보통 한 달이 걸린다고 치고요. 한 3개월 지나야지 계란을 낳기 시작합니다. 정부는 달걀값을 잡기 위해 2억 개의 달걀을 수입하기로 했지만 낮은 입식률로 국내 생산량은 한정돼 있어 추석을 앞두고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KBS 뉴스 김나윤입니다.